지난 영상의 내용을 몰라도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셋째 기록하고 또 기록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외롭고 우울할 때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기록하기입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할 때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더 더욱 큰 힘이 되어주겠죠. 그러니 힘겨운 날들에 일어난 일과 감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기록하세요. 언젠가 당신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넷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일확천금을 바라고 우연에 의한 성공을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 모순을 극복해야만 성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세련되고 순탄하고 멋들어진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공의 열매는 단맛이 아니라 쓰디쓴 맛과 같죠. 성공은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치른 피투성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혹독함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을 견뎌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운기가 변하는 전조나 전조에 대해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컨디션 불량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전에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컨디션 불량입니다. 원인 불명의 두통이나 나른함 강한 졸음 등을 느끼면 그 후에 운기는 호전되게 됩니다. 영혼이 성장할 때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직원인 불명의 컨디션 불량은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좋은 운기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이 좋아지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운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래 트러블이나 인간관계의 트러블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트러블에 말려들어 있을 때는 운기로서는 나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으로 운이 반전해 단번에 좋은 상태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에 마주하지 않고 도망쳐버리거나 짓눌려버리거나 하면 더욱 운기는 나빠져버립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찾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운이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는 전조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나 꿈 등을 발견함으로써 운기는 호전됩니다. 뭔가 목표나 하고 싶은 일이 발견되면 인생이 충실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그 영향도 있고 운기도 좋아지는 거죠. 네 번째 가치관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도 운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사물의 생각이 바뀌거나 유연한 발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 변화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운기도 상승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전조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가 바뀐다. 인간관계가 바뀐다는 것도 운기가 바뀌는 전조입니다. 취직이나 이사 등에 의해 인간관계가 단번에 바뀔 수 있지요. 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결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일신되면 운기도 좋아집니다. 그 때문에 좋은 만남이 있거나 행운의 혜택을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친구나 지인이 성공한다. 지인이나 친구가 성공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운기가 바뀔 징조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당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운기가 상승하게 되므로 기대해둡시다. 일곱 번째 눈꼬리만 들쭉날쭉하다. 눈동자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운기가 바뀌는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숫자나 영수증 등에서 졸린 눈을 보면 왠지 행운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 감각은 옳고 여러 번 눈을 본다는 것은 당신의 운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단 의식적으로 졸린 눈을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눈에 띄는 경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덟 번째 소중한 물건이 부서지다. 소중한 물건이 손상된다고 하는 것도 운기가 바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계속 소중히 하고 있던 물건이 부서져버리거나 그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요. 그것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소중한 물건이 망가진 것은 당신을 대신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불행을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대신 맡아준 것이므로 그 후는 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길어지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